세븐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베스트 앨범 세븐틴 is right here로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이번 마에스트로 응원법 타이틀곡 마에스트로 이것 또한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어려울지 굉장히 저희가 뒤에 아무래도 뮤직비디오나 영상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뒤에 하우스가 들어간 브레이크 댄스가 있어요 굉장히 저희도 숨없이 캐럭들은 입으로 하우스를 쳐야되요 저희가 하우스가 들어간 댄스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쉼없이 달리잖아요 캐럭 분들도 쉼없이 달리게 될 쉼없이 응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포인트 안무 4분의 4박자를 이용한 그 안무가 있는데 마지막에도 그 동작을 저희를 보고 따라해주시면 함께 춤까지 추고 옛날에 음악 시간대에 또 배우셨을거에요 이걸 딱 하시면 되시겠는데요 그럼 가볼까요? 음악 주세요! 함성이 확 보이지? 세븐틴의 지위에 맞춰 케어스의 템포는 습지마게 태연이 맞춰볼까 하나의 운정 기준에 맞춰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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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안무 축하해 vos 올라가자면 바쁜 곳에서 울린다 소란타 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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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앗고에 기위에 맞춰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마앗고에 추운데 맞춰 굿바이 잊지 않고가 절대 굿나잇! 우리는 세계도 굿바이! 오 원호! 바꾸었다 이렇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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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은중관리 등에서도 I'll always be with you 새해 두툼으로 올라가자는 남기세상의 울릴소마다 나의 스토을 주변에 맞춰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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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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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굿바이 잃지 않고 가 절대 굿라이 우리는 세계로 굿바이 잃지 않고 가 절대 You're a dance go girl 지휘에 막혀 다다다다할 수 있는 바바바라밤 조화로는 우리 서로 봐 더 세게 몰아쳐 점점 더 Crescendo 마지막 깍장의 템포는 난 템포 갑니다 힘 마셔야 돼요 세븐틴의 지휘에 맞춰 지휘에 맞춰 마지막 동작까지 같이 펴줘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가 굉장히 공연장에서 보면 너무 재밌겠다 근데 조금 힘들긴 할 것 같은데 힘내서 잘할 것 같아요 응원법이 포인트가 굉장히 많네요 약간 역대급인 것 같아요 베스트 해보니까 베스트 해보니까 저희가 무대에서 사도 녹화 무대할 때 캐럿들의 응원소리를 듣고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무대로 캐럿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캐럿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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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